걷다 보니까 눈앞에 망원공항 한강 지구가 딱 오니까 본능을 막 깨우는데요. 뛰고 싶다. 그쵸? 아니야. 할 수 있어. 다 왔다. 5km?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. Just do it. 그렇습니다. 망원지구 한강공원은 망리단길에서 걸어서 10분. 망원역에서도 마을버스 타고 딱 10분만 투자하면 바로 도착합니다. 여기만 오면 물과 습지가 또 나무가 만나서 공기가 또 이렇게 좋아요. 캠핑에 딱이다. 나 혼자 캠핑. 콜. 다 가져왔지. 준비한 원터치 캠프 텐트립밤. 이거는 편의점 옆에 자리 좀 잡을게요. 사장님. 그러면은 딱 점절을 먹을 시간이니까 메뉴를 보자 보자. 흑돼지 도시락이 나왔던데 편도로 가는 거예요. 좀 아쉬운데? 그치? 메인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? 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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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어플 키고 삼겹살 한 2인분 딱 주문하고 후식으로는 마카롱 한 10개. 달게 달게 달게. 완료! 이렇게 되면 최강의 식사가 또 한 번 펼쳐지는 거예요. 남부럽지가 않아. 자 노래를 LP판을 못 가져와서 블루투스 노래를 딱 켜고 와! 벌써 해치 시간이네. 기타.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. 소리쳐 부르지 마.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. 진기장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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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기장가. 우후! 아르르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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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